여기 읍내 가면 중이에요. 원수들이 그냥 담을 하도 헐어서 이번에는 시멘트로 이중으로 담을 쌀려고 그래요. 지금 농사철에 담 쌓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Y기업 하수인들이 우리 집 앞을 진을 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도로 편만 자꾸 10년동안 멀쩡었던 담이 Y기업 하수인들 심어놓은 뒤부터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로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또 높이 쌓아놓은 곳을 시멘트를 붙여놓지 않아도 이 돌담이라는 것이 속성상 탑을 쌓아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10년동안 멀쩡하던 담이 하루 걸러서 그냥 저렇게 무너뜨리네요. 오늘 시멘트로 이중으로 쌓으려고 지금 가는 길. 시멘트 사러 읍내 가는 길이에요. 근데 비가 또 오네요. 벚꽃도 예쁘죠. 벚꽃이 예뻐요. 이런데 막 무조건 저것들 얘기지 뭐. 벚꽃이 예뻐요. 벚꽃이 예뻐요.